어머나 저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도 안 됐는데 자 그러면 민아 씨 좋아요 마지막으로 걱정되는 게 저 꽃다가 저희 프로그램 이러다가 증거 타이밍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? 생각보다 굉장히 아담하시네요 민아 형이 키가 제일 크다 이 느낌 그대로 민아 형이 잘할 수 있겠습니까? 그거는... 남들이 나오니까 그냥 욕심이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자 민아 형! 민아야 친구 타! 렛츠고! 야 누가 부담 줬어? 야 누가 부담 줬어? 얼굴 가려! 얼굴 가려! 보호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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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지 모르게 누군지 모르게 잠깐만 걸스대 중에서 누가 부담 줬어? 너 나가라고 그랬어 아니죠? 분명히 혼자 나온 거죠 아 나는?